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반려식물에 꽃을 더하다 라는 것을 하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더워서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꽃상자에 반려식물을 넣어서 꽃과 함께 장식을 해서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에 꽃을 보내고 싶은데 여름이라서 꽃이 빨리 시드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예쁜 꽃들을 오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화는 좀 짧게 꽂고 이렇게 반려식물 꽃들 포트화본들을 상자 안에 넣어서 꽃과 함께 짠짠은처럼 꽃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 상자에 이렇게 1일초와 킹로즈라고 해서 가랑코해죠 근데 이렇게 로즈처럼 핀다고 그래가지고 킹로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랑코해와 1일초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직사각 상자고요 깊이가 요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자를 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끈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실 때는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려식물만 포트화분만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위딜초인데 여기는 흰색이죠 네 여기는 핑크색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것을 넣었을 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종이 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비닐로 포장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비닐로 밑에 깔아서 요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꽃상자 안에 꽃상자가 되죠 직사각 상자에 이렇게 반려식물을 넣어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요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죠 저희가 어버이날이라든가 기념일날 요렇게 뭔가 식물만 보기는 좀 그러니까 꽃이 핀 요런 식물들을 넣어서 요렇게 백처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렇게 식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꽃을 두 개를 넣었어요 왜냐면 기념일에는 뭐니뭐니 해도 꽃이 있어야 되겠죠 축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일초를 넣는데 이 1일초는 보시면은요 꽃이 오늘 이게 폈다 그림 내일은 또 다른 꽃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일초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을 피는 개화기간이 길은데 하나의 꽃이 개화기간이 길은 게 아니라 하나의 줄기에 꽃들이 여러 개가 맺혀서 하나의 이런 꽃들이 피고 나면 그 뒤에 또 요렇게 몽우리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초는 컬러가 흰색도 있고 요렇게 핑크색도 있고 예쁜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랑코에는 다육이처럼 요렇게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랑코에는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1일초는 입이 얇습니다 입이 얇기 때문에 물을 한 3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양쪽 좌우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오아시스가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자 모양으로 해서 앞에도 꽂고 뒤쪽에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 상자에 이렇게 허리띠를 블루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꽃을 더하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꽃이 시들고 나면 요 상태가 됩니다 요 상태로 여기 지금 밑에 플로드집 포장지를 깔아서 했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종이 상자가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꽃이 다 질 때까지 보시다가 화분을 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내시는 분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홍은주 꽃예술원에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여기 보면 스티커가 보이시죠 그래서 홍은주 꽃예술원 저희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재주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상자에다가 꽃을 한 번 꽂아 보겠는데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재를 채취를 해왔습니다 짜잔 예쁘죠 자 요거는 남천나무고요 요거는 삼색버들 아시죠 버드린데 색깔이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는데요 요게 보통 5월달 정도에 꽃이 많이 피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새싹이 예쁘게 연그린으로 나오면서 꽃이 예쁘게 핑크색으로 피더라고요 황금 조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요게 흰색이기 때문에 그린을 쓰실 때도 이렇게 약간 요거 어울리는 그러한 그린을 제가 약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그린도 보면 찐그린 연그린 약간 컬러가 좀 있는 그린 요렇게 해서 질감을 좀 예쁘게 여기다 그냥 꽃을 몇 속에 딱 넣어놔도 예쁘겠죠 컵꽂이를 해도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먼저 그린 처리를 한 다음에 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 상자에 꽃이 들어가려면 이제 그린을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남천나무 잎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황금 조팝입니다 셀렉스 버들 종류에요 근데 셀렉스를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이렇게 약간 하얀색도 있죠 그래서 요 셀렉스를 가지고 같이 요렇게 세 가지 잎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렇게 남천나무 잎을 요렇게 기른 거를 자릅니다 요렇게 기른 걸 잘라서 좌측과 우측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먼저 에어리어 크기를 좀 정해줍니다 이쪽에도 하나를 좀 넣어주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꽃이 우위로 있으면 밑에 수평으로도 좀 있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해주고 또 앞쪽으로도 하나 요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것처럼 요렇게 그린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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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를 이제 저희가 테라싱 기법이라고 하죠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꽂는다 해서 테라싱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린도 요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딱 하나만 이렇게 똑같은 키로 꽂는 게 아니라 밑에는 넓으면서 낮게 꽂아주시고 위에는 조금 높게 이렇게 꽂아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린을 꽂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조금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황금 조팥 나무를 꽂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좀 깊이 꽂아줍니다 앞에를 꽂았으면 항상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꽂습니다 흐르는 느낌으로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 꽃상자가 굉장히 커졌죠 그린을 꽂아주니까 이제 이렇게 꽃상자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분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들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꽂아줌으로 해서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도 아주 예쁘게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린을 처리한 다음에 여기에 블루 리본을 달았다는 것은 블루 컬러의 꽃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카네이션 블루 카네이션 예쁘죠 하얀색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블루 장미입니다 아주 예쁘죠 청색이죠 이렇게 꽃을 한 송이씩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얗게 또 이렇게 시원한 느낌 컬러가 되는 리시안 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시안 사스를 했는데 영원한 사랑을 꽃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리시안 사스 같은데 요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크죠 이런 리시안 사스를 보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야주 리시안 사스와 옥시 하얀색 옥시를 사용하겠습니다 후룩스 이렇게 후룩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꽃을 사용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그래도 장미가 되겠죠 장미를 사왔을 때는 밑에 꽃잎을 따면 빨리 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꽃을 꽂을 때 꽃잎을 딴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중앙에 키를 조금 짧게 해서 꽃을 꽂습니다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요 이렇게 또 카네이션을 이렇게 또 꽂아주고요 이렇게 보라색 리시안 사스 얼굴이 큰 거 빼고요 작은 거를 먼저 꽂을게요 중앙에 이렇게 한 송이 좀 꽂아주고요 뒤쪽으로 한 송이 꽂아줍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너무 키를 높게 한다든지 또 많이 꼽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중앙에 꽂아서 좀 포인트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꽂았습니다 장미 잎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크면은 잎들을 제가 하나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잎을 따서 두 개의 잎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좀 꽂아주는데 여름에는요 꽃이 빨리 시들기 때문에 3cm 이상은 좀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또 짧게 꽂아주면 이 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자르실 때도 어떤 분은 여기서 자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마디 때문에 들어가다 크다가 좁다가 이렇게 때문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꽂으실 때는 이렇게 아예 밑에 매끈하게 해서 꽂을 길이를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3cm를 마디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크죠 이렇게 커서 밑에는 좀 잘라주시고 위의 큰 잎들은 요렇게 깊이 꽂아줍니다 여름에는 꽃들이 물빨림을 잘 못해서 이렇게 깊이 꽂아주고요 또 이렇게 후룩수는 이쪽에 흰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가랑코예하고 같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안 사슬을 이제 지금부터는 빈 공간에 넣어줍니다 하얀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얼굴이 큰 거는 좀 밑에 쪽으로 넣어주고 얼굴이 작은 거는 좀 위에 쪽으로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1일초에 입을 조금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이렇게 꽃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1일초 안에서 꽃이 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송이 꽃을 또 넣어주고요 뒤에도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후룩수를 두 개를 가랑코에 키만큼 꽂았습니다 이렇게 옥시를 이제 꽂아줘야 되는데요 이 옥시는 열탕 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자른 다음에요 이렇게 액이 나옵니다 하얀 액이 그래서 요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하얀 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담가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담가줍니다 자 이렇게 담가준 다음에 기포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응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찬물에 담굽니다 이거를 이제 열탕 처리라고 합니다 액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열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소국화라든지 그리고 작약이라든지 그래서 기공을 열어줘서 꽃들이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아스틸벨을 사왔을 때 이렇게 열탕 처리를 하니까 하루 이틀이면 고개를 숙이는데 일주일이 가도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옥씨 특히 옥씨는 액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열탕 처리를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옥씨를 꽂았죠 이렇게 같이 식사각 형태의 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스토메리아를 이렇게 좀 잘라서 밑에 부분에 좀 이렇게 빈 공간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알스토메리아가 꼭 나비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꽂았고요 이제 마무리로 냉이초는 아주 꽃다발 할 때도 좋고요 분위기를 내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게 생겨서 꽃다발 할 때도 좋고요 꽃과 꽃 사이에 이렇게 넣어줘도 아주 분위기를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과 꽃 사이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꽂아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려 식물 포트 화분을 두 개를 세팅해서 오아시스를 T자로 세팅을 한 다음에 생활을 어렌지를 하였습니다 자 아까 화분만 보셨을 때와 지금 꽃을 더 했을 때의 느낌이 아주 다르시죠 이렇게 꽃을 더하면 더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꽃을 선물을 할 때 포트 화분에 생활을 더해서 아름다움을 더 배갈을 해서 선물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과 함께 꽃 상자에 꽃이 예쁘게 담긴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오늘 예쁜 것들이 많이 가득 담겨서 활짝활짝 웃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다려주세요 안녕 보시고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